안녕하세요 휴대전화 박물관 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핸드폰을 보통 사전 예약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별로가 아니라 이번이 처음 이었죠 근데 이번에 s23 울트라 꽤나 괜찮게 나왔고 특히 저번작인 s22 울트라 사건 이후로 이번이 좀 더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구입을 했고 이왕 구입하는거 삼성닷컴 전용 컬러로 구입을 했는데 제가 요거 가격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좀 고민을 오래 해가지고 그 사전 예약 하루 전에 고민을 열심히 하다가 구매를 했더니 삼성닷컴 독점 컬러는 주문 엄청 밀렸더라구요 제가 요거를 사전 예약 하루 전에 예약을 해가지고 예약을 했더니 한 일주일 기다리고 났더니 이제 커스터마이징 되고 있다고 나오고 그러고 하루 지나니까 원래 기존에는 imei 번호가 없었는데 imei 번호가 생기고 나서 지금이 한 3일 후에 이제 배송을 해서 저는 3일 있다가 배송을 받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요 사실 색상도 제가 커뮤니티에 투표 했었는데 저는 스카이블루가 마음에 든다고 했는데 또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스카이블루가 s22 울트라는 옆에 프레임이 검정색인데 이거는 은색이더라구요 그래서 또 고민을 또 열심히 했죠 와 그레이를 사야되나 스카이블루 사야되나 아니면 그냥 무난하게 블랙으로 가야되나 하다가 블랙은 일반 컬러고 그레이는 일반 s22에도 있어가지고 그래 s23 울트라에만 있는 스카이블루로 하자 해서 샀는데 아마 다들 보셨겠지만 제가 늦어가지고 뭐 이런 독점 컬러는 요렇게 4가지 컬러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러면 한번 열어봐야겠죠 뭐 이런 것도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영상을 올려가지고 다 보셔서 뭐 사실 특이할 건 없습니다 저는 깔끔하게 뜯어졌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열면 위에 위에 삼성은 항상은 아니고 거의 위에 이렇게 있죠 아 이거 되게 복잡하게 열었구나 C2C 케이블 그리고 워런티 사용서랑 워런티 그리고 이렇게 아 파란색은 제가 다른 4가지 색깔은 보고 왔는데 파란색은 단독컬러라 못 봤거든요 오우 아 이게 생각보다 파란색이 훨씬 밝네요 제 생각보다는 좀 더 어두웠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아 그러고 제가 요즘 핸드폰을 안쓰다보니까 꽤나 묵직하네요 그리고 카메라도 이미 한번 실물은 보고 왔는데 오 카메라 크네요 그리고 요즘은 박스가 다 작죠 충전기도 빼고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삼성이 21까지 였나 요 보호필름을 붙여주다가 안 붙여준다고 아주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데 이거 삼성 살짝 억울하긴 할 것 같아요 원래 다른 회사는 다 안 붙여줬는데 붙였다가 괜히 안 붙여준다고 이제 욕먹는 그런 신세가 됐으니까 그리고 요것도 같이 50% 할인 해가지고 구입을 해왔는데 요 악세사리는 아직도 스티커로 붙어있네요 요렇게 스티커로 붙어있어서 요렇게 보면 뭐 설명서가 있고 이렇게 해서 어 이게 생각보다 빡빡하네요 이렇게 끼우면 된다 오케이 어 근데 이게 생각보다 하드케이스였구나 저는 좀 소프트한건줄 알았는데 그리고 보호필름도 주문을 했는데 보호필름은 아직 요것도 주문 엄청 밀렸나봐요 아직 어 배송도 시작 안 했네요 보호필름도 50% 할인 해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아직 배송도 안 됐다 어쨌든 요렇게 그냥 아이고 전원당에서 안 켰구나 이렇게 23 울트라를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조만간 요걸로 여러가지 리뷰 영상을 최대한 빨리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찍어놓은 거는 그냥 천천히 올리는 걸로 하고 최신 제품부터 이제 빨리빨리 올리도록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것도 더 재밌는 오 오 괜찮다 요 아니메이션 더 재밌는 영상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고 어 뭐야 언제부터 네가 심카드를 요구를 했었니 이거 2심 때문에 그러니 요거는 제가 심카드 한번 끼고선 다시 한번 리뷰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1964 댓글 부탁드립니다 구독 Alabama